하나, 둘, 셋! 세어 제시 장관입니다. 세어 퀴즈의 김주현 프로입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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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갔다! 갔다! 다불리아인데? 방금 살짝 못 그리겠네요. 세븐의 골프칠레 군이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충북 음성의 감곡 CC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아주 늦가을 따뜻하고 선선하고 좋은 날씨에 한번 라운드를 펼쳐볼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할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입니다. 이 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어릴 적에 가수를 준비하기도 전부터 정말 춤을 많이 따라 췄어요. 잭스키스 장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형.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재키 장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아까 우리 춤을 춰셨어요? 그럼요. 저 이거 장기자랑에서 했어요. 중학교 장기자랑 때. 중학교 때. 네 로드파이터. 팀 꾸려서. 잘 춥네. 내 몸을 씻고. 아직도 기억하는 거 봐요. 안무 그대로 외우고 있네요. 몸이 기억하고 있겠다. 어릴 때 외운 건 진짜 안 까먹더라고요. 근데 계속 몇 번을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다. 네 맞아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맞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 드디어 형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사실 비빌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 아니. 요즘 굉장히. 타 프로그램 보니까. 엄청 일치 열정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좀 잘 맞았던 거 같아요. 아 그니까요. 그날 너무 잘 치셔가지고. 바로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 뭐 각오 한 말씀 하시자면 뭐. 어 사실 첫. 요새 드라이버 계속. 슬라이스가 계속 나와서. 첫 드라이버가 좀 죽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팔자 정도는.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타수가 있다면? 8, 8, 8, 9 정도. 아이 너무 정손하시다. 아니요. 강국 CC가 어떤 컨디션인지 전혀 몰라가지고. 저희 다 처음 와보는 곳이기 때문에. 좀 약간 좁고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낮게 잡았습니다. 라베가 어떻게 되시죠? 라베는 7호. 7호. 그러면 원래 거기에 8을 더하더라구요. 7호에 8을 더하는게. 평균. 평균 타수. 놓고 치는 타수인거에요? 83타를. 를 목표로 오늘. 강재준보단 잘 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맞아요. 재준이 형이 아마 83 정도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렇게 잘 쳤어요? 어 계속 드라이버 쪼로 내고 그러던데. 그런데도 스코가 좀 세이브를 잘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80대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또 플레이를 할. KLPGA의 김주현 프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화려하게 입고 오셔서. 인사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KLPGA 김주현 프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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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프로그램 보셨나요? 네. 그럼 본 적 있죠. 네 네. 네. 재밌게. 구독 눌렀어요? 좋아요는. 아 구독 안 하셨구나. 오늘부터 당장. 지금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독자 수가 계속 안 늘다. 우리 지금 여기 구독자 수가 어떻게 돼요? 4만 딸입니다. 딸입니다. 한 2년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많이 프로님 제가 스윙하는 걸 봤는데 너무 스윙이 좋으시고 굉장히 너무 퍼펙트한 스윙을 가지고 계세요. 진짜 멀리 치시고 전 스윙을 못 봐가지고 드라이버 거리가 많이 나가시겠죠? 한 200, 230? 아니요 저는 210m 정도 하지만 똑바로 가는 210m 항상 뒤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스타일리시한 하이엔드 골프에요. 펠트와 함께합니다. 펠트! 굉장히 화려한 오늘 이 골프장에서 제가 제일 주목을 받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다. 오늘 김주현 프로님의 아주 화려한 의상과 함께 너무 잘 어울리세요. 화사하고 낙엽 컨셉으로 단풍과 함께 가을 단풍과 딱 어울리는 뒤에 보이는 빨간 단풍과 잘 어울리고요. 저희는 또 오늘 블랙 앤 화이트로 한번 이렇게 깔을 맞춰봤습니다. 저기 단풍이 숨어 계시면 여기 군대에서 은폐 형 포함하잖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아요. 안 모를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펠트와 함께 즐거운 라운드 한번 펼쳐볼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세븐에 골프 칠레 오늘 이따가 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천시는 취소 아니에요? 우천시는 취소 아닌가요? 술 한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죠. 무조건이죠. 우천시대면 올파로 적고 저희는 빠집니다. 형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 저 그냥 뭐 요시옥 같은 거 하고 있었어요. 맞아. 튀김. 네. 악구장이 하고 있고요. 가게 이름이 저 뉴하게라고 뉴하게 맞아 갔었잖아요. 저 또 언제 왔었어? 나 그때 용준이랑 용준이 왔을 때 네가 왔었어? 같이 갔을 때 연락한 거였어요. 저 형한테. 아 그랬나? 네 맞아요. 그리고 보라카이에도 뭐 하나 식당에 낸 게 있어서요. 보라카이? 크랩. 게요리집. 그냥 그런 거 하고 있었습니다. 보라카이요? 네. 보라카이 자주 가세요? 보라카이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섭외 왔을 때도 비행기 티켓만 보고 있었지 티켓팅 안 해서 이번엔 이거 출연하고 가자 그러고 그냥 세 번이나 캔슬 시키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아 여러분들 압구정동 뉴하게 뉴하게 많이 진짜 맛있어요. 오늘 뉴하게 뭐 상품 뭐 좀 걸 게 있나요? 그럼 이 방송을 보고 어 뉴하게 가셔서 어 골프 실내 보고 왔어요 그러면? 그럼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아 뭐 음료수를 하나씩 서비스로 주신다든지 기간을 한 정도 아 기간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럼 이거 온 된 후부터 12월 말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일주일만 해주세요 일주일만 일주일이요? 일주일 너무 작잖아요. 아 그러면 12월 말까지 아 내가 너무 그런가? 아 어떻게 아 12월 말까지 아 12월 말까지 예예예 여러분들 뉴하게 찾아주시고 어 12월 말까지 어 장수원씨 골프 실내 보고 왔어요 라고 하면 아 네 사이다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신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박수 아 전화 좀 해볼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첫 홀 몇 미터라고요? 390m 지금 저희가 화이트티가 백티랑 붙어있어서 모든 홀이 거의 이렇게 붙어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2번 얼마 안요? 오 그럼 큰일 나요 하하하하 오늘 스코어 난리나 하하하하 무조건 3홀이네요 첫 홀은 보기 아니면 더블인 거 같은데 파 하시면 진짜 하하하하 어 벙커 전이요? 네 파 파이브다 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샷 오우 아 스윙이 진짜 이쁘시다 감사합니다 나 벙커 빠졌나? 전에 있죠? 어 같이 있는 거 같아요 같이 있어요 거리가 똑같아요 파이팅! 라운드 오랜만이에요? 네 네 잘 안 나가요 여세요 오우 샷 괜찮습니다 에이씨 에이씨 공간 있죠? 어? 돌맞아 돌맞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네? 돌맞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예? 돌맞고 산으로 찾아볼게요 헤저드 티 있나요? 아 형 앞에 쭉 가서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는 어차피 쓰레온이니까 헤저드 티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저한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티샷이 우리가 길다 보니까 네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1번을 부터 잘 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티샷이 항상 긴장되니까 네 근데 티샷이 여전히 안 죽네요 응? 저요? 네 여전히 뭐 이렇게 크게 뭐 아 좀 깎여가지고 죽을 뻔 치면 되게 편하게 그냥 스윙하세요 1번을 부터 몸도 안 펴고 저희 바로 왔는데 저 몸 풀리면 이제 좀 아 몸 풀리면 없으면 그냥 여기 알려주시고 헤저드 티로 갈게요 그게 형 나 왜냐하면 저기서 쳐봤자 어차피 쓰레온이 어차피 쓰레온이 같이 나란히 저기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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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첫 홀부터 볼을 쇳볼을 네 140 8번 7번 주세요 자 왼쪽 좌측 몇 미터였어요? 여기 190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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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바운스 착한 일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형 우와 공략을 제대로 했네 네 오른쪽이 무서워서 약간 땡겨 쳤어요 어 굿샷 들어오다야지 정책인데 올라가나요 들어오다야지 아유 헝커 아 좀 아까 아까 좀 짧았다 어 근데 굿즐이 딱 들어오네요 드로우 아니면 스트레이트 솜으로 치는데 하 2미터만 더 갔으면 딱 올라갔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아깝다 네네 너무 좋은데요 아 꼬리네 해전티 보기만 하면 잘한 거다 오늘 웬일로 드론까지 나왔어요 우리 수원 형 온다고 해서 원래 드론 안 나와요 여기요? 아 잘 못 나와요 저희가 제작비가 좀 모자라서 근데 오늘은 왜 나오셨을까 그렇게 중요한 날도 아닌데 중요합니다 오 아이씨 왼쪽이다 아이씨 왼쪽이다 저쪽 튕겨 봐 아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들어오는 엣지 네 올라갔어 세븐 드라이버 원래는 몇 미터 나가는 거였죠 원래? 저요? 원래 몇 미터 나가지? 저요? 190이요 원래 그래도 한 220 220 정도 230 치는데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유틸 가지고 190미터를 보내셨기 때문에 네 드라이버는 한 220 230 30은 치신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저도 유틸 가지고 170, 180 치는데 드라이버 160 많이 치는데 네 뭐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맞는데 네 저는 타점이 하점이 별로라 오 잘 올라왔다 오 나이스 오 전문용어로 후루꾸라고 하죠 네 후루꾸요? 네 후루꾸 프로님 벙커 보고 가실게요 자 프로님 벙커샷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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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왼쪽으로 봐야되나요 떨어져서 런이 좀 많았죠 네 그린이 빨라요 2.8이래요 2.8이에요? 네 약간 짧았어요 안트네 앞으로 큰일이다 좋다 좋다 좀 약하지 않아요? 빠르다고 해서 약하지 않아요? 다 온다 그래도 다 왔어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많이 약한 거 같았는데 다 가네? 그린이 빠르대요 음 저희 오늘 퍼터 오케이로 하겠습니다 아 네 오 나이스 해저드였잖아요 해저드니까 잘 태웠어요 좋아요 아 오 한 바퀴 엄청 약해 보이는데 다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내리막이야 형은 오르막에서 써가지고 아깝다 아쉽게 보기 한 바퀴 네 아 나이스 자 아쉽게 더블 스타트를 왜 이렇게 긴장감 없이 치지? 아닙니다 첫 홀은 뭐 몸풀기니까 원래 보통 한 17번 홀부터 잘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혼자 이상하게 치고 있네 첫 홀이 근데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난이도 아주 상의였어요 390에 오르막이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수원 형한테 제가 펠트 볼 마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주시는 거예요? 더블하셔가지고 더블해줘요? 네 더블하면 볼 마커 드립니다 계속 꿀떡하면 뭐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계속 꿀떡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우 볼 마커가 예뻐요 와 굿샷 샷샷 잘 친다 와 너무 잘 치셔요 오랜만에 잘 맞았어요 오랜만에 많이 갔다 많이 갔어 네 굿샷 오 좋아 감사합니다 우측 출발인데 살짝 드로우가 되네요 드로우 싹 예쁜 드로우 하이 드로우 오 오 굿샷 오 나이스 헤이드 그나마 몸 풀렸다 오 좋아요 그나마 맞았어요 오 굿샷 여기도 길어요? 어 여긴 450짜리 팝5니까 아 450짜리이면 투운도 되시나요? 오 5도 지시면 쉽진 않죠 여자 프로분들은 좀 무리인가 거리가 어 여자 프로들은 쉽지 않고 네 투어는 쉽지 않아요 네 요즘 뭐 시합이나 이제 일부투어에서 지금 이제 상위 랭킹하고 있는 프로들 보면은 거리가 굉장히 많이 네 좀 평균비 거리 자체가 많이 높아졌어요 늘어났어요 홀인원을 해보셨어요? 저는 프로 되게 전에 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이 아 프로 되고는 못하고요? 한 번 네 어디 차라도 걸려있었어요 이게 형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어 난 이 글도 한 번밖에 못해봤어 나도 못해봤어 어 진짜요? 홀인원 못해보셨어요? 아니 홀인원 남들 다 아는데 우리 왜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너는 할만하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아니요 그래도 이게 뭐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샷도 정확하고 할만한데 못했구나 아 진짜 이건 스윙 이상한 형들은 많이 할 형들 많은데 아 맞아요 오히려 저는 돌 맞고 굴러서 들어갈 형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저의 의상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 굉장히 편하고 이쁘고 깔끔하고 심플 안돼 벙커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벙커 들어간 거 같아요 벙커 같아요 벙커 아 아 아 열려 맞네 오늘 팔짱 못 그리겠네요 샷이 이상하다 샷이 이상하다 샷 샷 크다 이야 정확하게 아 오 뱀샷 뱀샷 다 갔어요 갔어요 아직도 가고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거 같다 아직도 가고 있어요 일단 안 죽은 걸로 네 서드가 그래도 짧게 남았으니까 우리 프로님은 베스트가 몇이에요? 저는 65타가 7언더 네 7언더 네 7언더 어 그날은 이글은 안 나왔고 버디가 8개 버디가 8개 버디가 8개 보기 하나 두 분은 다 언더를 쳐봤잖아요 아 그게 뭐 의미가 있나요 뭐 1년에 한 번씩 언더 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두 번 쳐봤어요 두 번 오 근데 언더를 치셨다는 거 자체가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직업이 방송인인데 언더를 쳤다는 건 그러니까 방송일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응 골프를 더 열심히 했다 응 제가 사실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김준호 형한테 졌어요 어 맞다 젖대요 90개 치고 져가지고 사실 지금 내가 요즘 뭐 잘 친다 어쩐다라고 말을 하고 다닐 수가 없어 아 에이 한 번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아니 진짜로 와 너무 내 자신한테 실망스러운 거 있잖아요 김준호님 근데 잘 치시지 않아요? 아니 잘 치시는데 저는 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죠 성시경 형이 말한 거 봤어요? 아 그거 엄청 되게 회자되고 있는 얘기예요 성시경 형이 말한 거 들었어요? 뭐 골프가 여자랑 똑같다 전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너무 사랑해 사랑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네 킥을 뽕 날린다고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골프래 그런 게 골프래 근데 시경이 형 골프 안 치시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지? 그렇게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크게 잡아야 될 거 같아요 크게 잡아야 될 거 같아요 약간 오르막이라 중핀이에요? 네 오 굿샷 덜 맞았죠? 덜 맞았죠? 오 나이스 와 크게 잡은 게 스테레이스였습니다 맞아 다행이다 딱 잘 바꿨어요 그러니까 앞바람도 살짝 있네요 우측 짧진 않겠지? 올라갔겠죠? 나이스 겨우 와 근데 진짜 이게 거의 마지막 가을 골프 아닐까요? 그럴 거 같아요 오늘 딱 이 날씨는 이 날씨는 이제 이제 없을 거 같아 근래에 친 날씨 중에 가장 좋은 거 같아요 베스트예요 선선하게 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네 딱 좋아 굿샷 우와 와 딱 섰다 스팸 먹어서 근데 조금 짧아서 멈췄어 저렇게 빡스네 오 약해 너무 우측 봤네 어 말임없는 볼 자 버디팟 오 나이스 조금 약간 쐈어요 라이를 더 봐 썼어야 됐나? 어 조금 더 봤어 이게 은근히 빨라요 그린이 지금 내리막을 잘 먹어 네 딱딱해요 그린이 네 버디하면 뭐 줘요? 버디하면요? 버디하면 뉴게아 상품권 내면 뉴게아 뉴게아 상품권 그럼 버디하고 뉴게아 먹으러 가겠습니다 뉴게아 쏩니다 제가 뉴게아 나이스 터치 아 아깝다 뉴게아가 날아갔어요 아 뉴게아 맛있는데 제 돈 주고 사 먹는 걸로 네 이쪽? 아 넘어 봤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세븐님 원하시는 거 다 드릴게요 네 세븐입니다 지난번에 저 한 번 갔었어요 네 용준이랑 같이 오셨다고 네 맞아요 네 그럼 그렇게 알고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형님 아 알겠어요 네 자 뉴게아 게로 여러분들 12월 말까지 연말에 됐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와 준비를 해 뵈 뵈 많아요. 핀보다 조금 오른쪽 보고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오, 굿샷! 나이스! 그래도 깎여 맞네. 살짝 깎여 맞아가지고. 뭐가 문제인 건가요? 세림 못 던져서? 세림 못 던져서? 어드레스 한 번만 잡고 있어. 레슨 바꾸기 위해서 저 치고 있을게요. 굿샷! 제가 굿샷입니다. 프로님의 오늘 예상 타수는 몇 타예요? 저는 깔끔하게 2분 정도 치면 나 깔끔하지 않을까. 요새 평균 타수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평균 타수가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은 잘 안 넘으시죠? 네, 웬만하면.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너처럼 터지면 날 수도 있어. 혹시 날 수도 있는데 안 터진다니까. 안 터져요, 프로님. 돈을 각자 목표를 두고 치시죠. 2분 치시고. 저는 7개, 세븐. 7개. 형은? 13개 오버 준다. 13개 오버. 각자 목표를 두고 진 사람이 뉴하게 쏘는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뉴하게 쏘는 거. 꼴찌가 뉴하게 쏘는 겁니다. 좋습니다. 형 오늘 갈 때 나한테 돈을 두고 가야 될 것 같아. 광고비를. 뉴하게 광고비를. 자매 식당도 있으니까요. 뭐 있나요? 뭐예요, 자매 식당? 청담동 곱돌이탕이라고. 곱돌? 저 거기도 자주 가요. 아까 전화한 친구. 거기 대표. 아, 그래요? 거기 지하에 스크린 있잖아요. 거기서 촬영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거기. 거기 곱돌이탕 맛있죠? 네, 네. 오늘 진 사람이 진 사람이? 거기 쏘는 겁니다. 어, 좋아요. 캐디 언니. 저 왼쪽에 벙커예요. 네, 너네 딸이랑 벙커예요. 네. 캐디 언니. 언니라고 부르시는 게스트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뭐, 캐디님 뭐. 언제부터 계속 언니라고 부르던데. 언니. 누나는 좀 그럼. 누나는 좀 이상하니까 언니 뭐 귀엽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최초였어요. 저만 그랬나요? 캐디님, 보통 캐디님이죠. 캐디님, 예. 전 저대로 부를게요. 아, 좋아요. 재미있으세요. 보통 이제 프로님들이 언니 언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니야. 덮여졌어. 내려와요? 죽었겠다. 어? 괜찮아요. 내려오지 않을까. 내려와요? 덮였어. 공간 좀 있대요. 캐디 언니 굿지였나? 언니 이 정도면 드라이버 얼마나 나온 거예요? 비밀해주세요. 230 신다고 거짓말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오우. 살짝 우측. 우측. 나이스 온, 나이스 온. 네. 나이스 온. 매월 투혼을 하네. 되게 쉽게 치세요. 그렇죠? 신중하지 못한 게 단점이죠. 약간 대충 치는 게 거의 안 하니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겠다 왜냐면 또 되게 단순한 게 또 좋거든요 이게 방송 나갈 멘트는 아니지만 보통 깡패들한테 골프쇠이며 이렇게 연습 스윙 없이 바로 치거든요 빨리 안 치냐 이러니까 오 좋아요 굴러 좀 더 굴러 좀 더 굴러 오 좋아 다와 다와 더와 오 나이스 오브라시 나이스 잘 막자 나이스 약간 짧았던 자 버디펄 버디펄 오 가자 가자 아 좀 먹겠어요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펍펫 아 꺾이네 아 라이가 여기 경사에 딱 꽂혀있어가지고 끝에서 좀 먹었어요 네 어 나이스 파 어 나이스 파 뒷이 밀리니까 막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희도 계속 기다리면서 쳤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기에는 아 촬영하느라 늦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세인트 존스 호텔 숙박권을 어? 이거 강도에 있는? 강릉에 있는 세인트 존스 호텔 숙박권 골저스 오션 더블 오 좋은 바늘 패키지 상품으로 걸려 있는데요. 니어로 하실래요? 뭐 스코어로 하실래요? 다 불리한데? 니어도 불리하고 스코어도 불리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뭐로 해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유래한 걸 얘기해야 하는데 가장 못 치니까 뭘 얘기해줄까? 포기한 사람이 가져가기 이런 걸? 구차게 가져가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도 니어가 낫겠죠? 니어 니어 상품권 걸고 날씨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최고다 최고 사실 최근에 계속 날씨가 춥고래가지고 아침껏 몇 번 쳤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나는 더운 건 진짜 40도도 참을 수 있는데 추운 걸 못 참아서 사실 지금 손발이 입었어요. 추울 때 골프 치면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추울 때는 진짜 힘든 거 같아요. 오늘 덥네. 저도 더운 건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추운 거는 그리고 손가락이 열면 전 진짜 못 쳐요. 손발이 진짜 맞아요. 차가워져서 감각이 없어. 맞지도 않잖아 공이. 한창 열정이 있을 때는 진짜 그린이 다 쳐도 쳤는데 이제 딱 한 달도 안 남은 거 같아요. 2, 3주면 자 니어 하시면 세인트륨스 호텔 숙박권 와 굿샷 오 이거 핀인데 핀 빨인데 우측 살짝 나이스 핀 우측 현재 니어입니다. 와 금발 해야겠어요. 엄마 아 글렀다. 가져가시겠다. 아 아 방향 좋은 아 약간 깎였어요. 아 밀렸어. 아 이건 멀어졌네. 졌다. 한 명 제치고 왜 그래 한 명 남았는데 자 소원 형 아니 그냥 가져가셨다고 보면 돼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삿이 점점 좋아지고 이러다 또 후리는 나옵니다. 약간 밀렸어요. 살짝만 왼쪽이면 좋을 것 같아. 피니쉬를 못했는데 임팩은 좋았어요. 오 거리가 아 형이 살짝 왼쪽 보고 쳤으면 좋은데 왼쪽 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님과 함께 엄마 잘 다녀오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가 좋은 게 또 강아지 동방도 되는 호텔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너무 가고 싶어서 호텔 앞에가 완전 핫해요. 맞아요. 호텔 앞에가 바닷가에 비치클럽처럼 서핑 타는 거 거긴가요? 어 서핑은 아니고 강릉의 경포 해변 쪽 이제 강문 해변에 있는 건데 되게 핫해요. 저희는 북오카와이지대라 잘 몰라요. 북오카와이요? 아 버디 한 사람 줄기로 해서 2월 시킬 걸 그랬나? 어 맞아. 이미 끝났습니다. 그 생각을 못 했다. 아 안 돼.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이거 붙어 붙어. 범프가 됐네. 아니 좋은데요. 형 지금 안 대만 안 했으면 안 대만 안 했으면 지금 완전 배치고 왔어. 범퍼 일론으로 멋있게 지금 붙었거든요. 원하자는 범프가 나왔어요. 비올라 그랬는데 그 안 대만 묵음 처리해서 한번 다시 리플레이 해주세요. 범퍼 일론으로 어 범? 이거 붙어 붙어. 오 그냥 멋있게 붙은 걸로. 잘 붙였어요. 내리막이라 다 또래났다. 어 약해요. 약하지? 약해요 약해요. 그래도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안에 오르막버시니까. 들려 맞았어요. 여기가 그린이 쉽지 않아요. 아 여기 그린이 어렵네. 프로님의 버디펄. 자 꺾여야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 버디 버! 아 잘 쳤는데. 잘 치셨다. 아깝다. 아깝습니다. 나이스 터치. 와 나이스 나이스. 굉장히 쉽게 팔을 하시는. 아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봤어. 아쉽다. 오늘 두 분 다 칠자 그리시겠네요. 저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프로님은 6자를 그려야 하고. 열심히 칠자를 위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자를 위해서. 근데 방송 출연 처음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 시합할 때 방송할 때 하고는 다른 게 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든 말든 그냥 제 거에 집중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방송하니까 리액션도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이 유튜브 촬영은 처음이에요? 유튜브 촬영은 아니고 몇 번 했었어요. 근데 매번 긴장이 매번 됐었어요. 여기가 그 굉장히 훅라인. 저 라이트 맞추면 그 상품권 드립니다. 하하하하하하하 우측 라이트로 해서 그 두 번째 라이트로 들어오는 드로그질로 치면 안 돼요? 그쵸 되죠. 그것도 되죠. 그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프로님은. 옆끝에서 치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되죠. 어. 맞게 딱 좋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 많겠는데요. 오 말렸어요. 이게 너무 의식해가지고.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오 살았어요. 살았다. 나이스. 그러니까 프로님이 드로우를 치시니까. 원래 드로우 구질이에요? 살짝 네. 살짝 드로우거나 아니면 똑바로 가거나. 샷. 와아. 와아. 잘 맞네. 전 세이드 구질이어서. 어. 자신 있게 그냥. 근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세컨이. 그쵸. 오늘 티가 다 뒤로 와있어가지고. 네. 세티에서. 나이스. 나이스. 샷. 엄청 깎여맞네. 참 어렵다 골프는. 근데 몸이 안 가니까. 네. 바로 그 자리에서 해보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연습 때는 꼭 가야 되거든. 맞아요. 머리는 아는데. 잘 안돼. 맞아요. 다 알긴 알아요. 네. 머리로는 다 알아. 바꾼 것 같아. 오우. 굿샷. 오우. 올라가. 아니 아니 짧아요. 짧아요. 아. 살짝 가슴. 올라가. 아 짧겠다. 벙커다 벙커. 프로님도 어려운. 약간 내리막 나이라. 내리막 나이라. 우측 다리에 두고. 나이스. 올라가. 오 벙프앤런. 나이스. 속도 줄어서 그만 괜찮다. 이야 거기서 띄우시네요 공을. 내리막이 심해가지고. 내리막일 때 확실히 우측 다리에 두시네요. 살짝. 아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조금. 네. 내리막이 심해가지고. 살짝은 사실 그렇게 공 위치를 맞고. 오른쪽에 안 둬도 되거든요. 아 살짝은. 아니 경사가 약간. 좀 심하면. 되게 대부분 애분들 극단적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약간. 공을. 옮겨 봤자 약간 반개에서 한 개 정도인데. 저희는 거의 우측 다리에. 극단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바로 맞을 수 있게. 와. 우르막이 좀 있네. 꽤 기네. 지금. 네. 가을에 뭐 이렇게 등산도 하고 좋죠. 등산을 갈 필요가 없어요 골프치면. 그럼요. 다 그냥. 거기 걸어요. 그쵸. 거의 등산이죠. 어려운데 온 하셨는데. 어이구. 퍼터도 어렵다 이거. 이건 지금. 뭘 해야 돼. 이제 바람이 슬슬 불면서 추워질 수가 있어요 또. 금방 추워집니다 이제. 오. 오. 나이스. 아니야. 퍼터바. 거래 좋았는데. 너무 우측으로 왔는데. 그쵸. 퍼터바. 아. 나이스 아웃. 나이스. 나이스. 터치. 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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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우. 진짜 아깝다. 근데 너무 잘 치웠다. 아깝다. 나이스 보기. 잘 막았어요 그래도. 와 아깝다. 아 세요. 세요 세요. 오. 우와. 우와. 여기 그린이. 그린이 지금. 경사가 되나. 어 프로님 보기랑 세븐. 나 따블 예정. 저도 어렵습니다. 자 보기가 나올지 파로 막으실지. 자 프로님 팟팟. 나이스 터치. 아 약하다 약하다. 아 이거 너무. 너무 약했어요. 쫄았어. 아이고. 전 보기 퍼십니다. 타수가 보입니다. 보여요? 네 타수가 보여요. 이런 거 잘 넣어요 제가 또. 아 세요 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깝다 좀 더 봤어야 하는데 네 나이스 더블! 나이스 더블! 아... 아깝습니다 팀원님한테 아나를 안 뺏기겠습니다 왜 한타는 못 먹겠어요? 팀 좀 그렇게 당겨서 안 치시는 분이 왜 갑자기 약이 올라야 잘 치나요 형님? 약타 한번 물어봅시다 오! 좋아요! 오! 다른 사람이 됐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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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델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